너는 궁극기 쓸데이 저요? 응 이분 뭐지? 얘 뭐지? 어디지? 이게 뭐지? 이런분들은 재밌는 분 오셨네 KR1 K1 얘 완전 유튜브 각인데? 얘 지금 유튜브 각인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죠? 물어봐야겠다 과연 영어 실력이 어느정도 될까? 이거 알까? 이거 모르면은 초등학교 3학년? 완전 유튜브 각인데? 야심하심하게 유튜브 각 뽑아주시고 이거 해볼까? 너무 재밌다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아우 어디갔지? 너무 재미있는데 KRI? 어디갔지? 나갔어? 나갔나? 나갔나?